운동은 매일 해야 해. 나 운동복 입고 자잖아. 그냥 해. 할 수 있어. 그만은 없어. 별거 아니다. 할 수 있다. 대충은 어디 있어. 해야지. 수영 선수 출신 아닙니까? 이 언니 철인이야 이미. 기계야 뭐야. 너무 잘해. 진짜 철인의 에이스. 걱정이 너무 되는데. 걱정돼. 난 못해. 잘하는 거예요. 너는 타고난 것 같아. 얘는 천재예요. 웬만한 운동은 해보기는 다 해봤던 것 같아.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. 재밌겠다. 시원행.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까. 좀 설레요. 아 미치겠다. 선생님은 안 버리셨지? 완준이 하는 결말이야. 가장 우세선이야. 파이팅! 결국 완주야. 우세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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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